정모 Mate 주문 이야기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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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하하하하 내가 지금 뭐지?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아직도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드릴게요. 저희는 두 개의 공연을 다시 전해드려야 합니다. 여기다 이제 다른 공연을 하게 되고요. 저희는 여러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저희는 조금씩 다 정리해드려야 합니다. 다음은 여러분께 저희가 다 정리해드려야 합니다. 저희는 여러분이 조금씩 다 정리해드려야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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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